문을 열어줘야지 어머, 나 문을 열어줘야지 어머, 어머 안녕하세요, 인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얼굴을 잘 못 찍었어 나 들어올 때 너를 찍어가지고 This is a before 피부가 많이 좋아졌나요?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딱 V라인이 되어버렸네? 참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V라인을 했는지는 이 비디오를 계속 보시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 브레이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션 때 끝 비닐 멈추 젬리 이건 뭐예요? 이건 엔젠피자 스틱이 참, 에스프레 염장필로 모동소리로 연결모드로 바꿔드리고요. 스크롯을 썼으면 그대로 한 번 더 디플렌트를 해드릴까요? 여기가 좋겠네. 왜 이제 좀 좋아하지? 대파 고춧가루 이 고추 육수 고추 시원하게 흡수 향이 적당 찼스 좀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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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늘로 올려주네 얼굴을 그렇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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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업그레이드 성형 경락 경락 창원을 넘어 보지 있다가 나중에 얼굴 보시면 얼굴을 불자로 만들어 줄 것 같아 조그맣게 조그맣게 연예인들이 다 이 트리트만 하잖아 피아노 치셨어요 옛날에? 아니에요 쫑딱하게 나도 물어봤네 아마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대단히 조그맣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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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고ción complete 조그맣게 조그맣게 籃 턱이 지금 이마에 붙었어 턱이 이마에 붙었어? 아니 내가 이걸 막 받으면서 이거 얼굴 앉아가지고는 못 베기겠는데? 막 이렇게 해주니까 와 보통 막 경락은 되게 아프다 그러더니 이건 아픈 건 아닌데? 많이 다를 것 같아 다를 것 각각 세월이 그렇게 압둘을 줄계만 봐주셔도 잘해 이렇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안 와주신겠다 그 당시엔 아픔에 흔들린다 어픔에 흔들린다 이렇게 인자 알게 까먹어두고 또 다른 게이러그 고춧가루 주꾸만 주꾸만 전화 주꾸만 샐러드 hae 눈 붙어서 너무 차가우시죠?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 얼굴을 너무 열을 내놔서 차갑게 팍 식히면서 또 톤이 쫙! 다 먹고 싶어요. 이제 또 한 모짜렐라, 또 한 모짜렐라, 또 한 모짜렐라. 한 모짜렐라, 또 한 모짜렐라, 또 한 모짜렐라, 또 한 모짜렐라. 여기다 보여줄게요. 소피아 씨 얼굴을 먹어보니까. 진짜 예쁘세요. 턱이 좀 V라인도 생긴 것 같아 턱이 아니니까 일어나보신게 모르고 턱이 크림이 낫지 좀 이래요 양치게 다 말라 드릴게요 아니, 페이셔를 다 하고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비교될 만한 비포를 안 찍어서 우리 니콜씨가 막 도망가고 있어 어우 진짜 너무 너무 작아지셔서 제 얼굴이 막 옆에서 보니까 두 배 아니 진짜로 아까 그냥 초취하게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세요 뾰족해져가지고 제가 빨리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일단 퓨어로마 스킨케어에서 새로 많이 스태핑을 하셔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얘는 지금 자가깨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캬물갬물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아까 올라올 때 보다 아까 뻘글뻘글뻘글뻘글뻘글뻘했었는데 이거 해주고 compens duty 뭉치로 누 셔라 soort 최강 예쁘지?